쥐빈, 사표 냈다고 하더니 막나간이구나.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막나가지도 못합니다. 먹고 살기 위해 퇴직금이 필요할 뿐입니다. 그런 눈이 많아. 너! 쥐빈, 너. 너! 라면 뒤집어 쓴 년이 인터뷰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놓더니 동양고 모델이 1인 시위? 여기저기서 날뛰는 거 다 차도희 때문이야. 차도희 끌고 가기로. 그동안 너무 자제했어? 안 됩니다 대표님.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알려졌다면 큰일 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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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필요없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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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려고 내는 거야. 그래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느끼겠지. 너 아픈 거 아니었어? 왜? 진짜로 아팠으면 좋겠어? 선희하고 송 기장 문제. 네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두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. 실례합니다. 어? 도희야. 오테리 대표님께서 부르신다. 도희야. 오테리 그 여자가 왜? 무슨 일인데? 다녀올게.